와 역시 서희강 강현조 지리산의 실과 바늘 아유 안되네 어 겁나 빨라 저도 고맙습니다 사실 오늘 아버지 길이셨거든요 간다 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나도 나지만 너도 참 갑갑하다 크리스마스에 대타 서주고 싶어? 어? 약속도 없어? 뭐 그렇다고 치죠? 아 그런데 누가 실이고 누가 바늘이에요? 그게 중요하냐 지금? 여기가 대피소야 모두 다 해서 승용정원이고 저 문이 사무실이랑 연결돼있어 여기가 사무실이야 매점은 9시에 닫으면 되고 저기는 출동 장비들 여기는 판방객이 잃어버리고 간 유시물 보관함 저기 창고 저 창고 안에 발전기가 있는데 저기 겨울에 착탈이 많이 나 그런데 책상 서랍 안에 매뉴얼 있으니까 그거 보고 고치면 되고 시작해볼까? 네 뭘요? 아 아파 괜찮아요? 아이참 아이참 그렇게 해서 먼지가 털리겠어? 나와봐 아이참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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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라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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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란 말이야 네? 네? 아이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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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라니까 해봐 아이참 아이고 참 그거 각 딱딱 잡아서 그거 못 깨껴? 저 각 잘 잡았는데요? 제가 이름에도 군인 출신입니다 그거 다 했으면 사무실 캐빈에서 출동 장비 좀 정리해 아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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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들린다 빨리 안가 예? 아이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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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참